1. 6대6은 또 신기하다 이게 엄청 좋아. 나 너무 궁금해. 우와 재밌겠다! 오 그리고 아 이거 열리는 건가? 뭐야 이거 상자 아 그럼 1인친밖에 안되나? 5인친밖에 안돼요 아 아쉽.. 아쉽다 처음 파는 권총판 궁굴 아닌가요? 그랬던거 같은데 권총 아닐까요? 권총이 하던거 같은데 모든 게임이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 공격이다 공격이다 어 권총이다 어 고용 뭐야? 권총이다 어 뭐야 천안 있다 천안 천안 이거 열어보자 어 안에 파츠있다 스펙이 갚아 사는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어 어떻게 사요? 어? 어 나 아직 안 샀는데 아 여기 2뚝 1갑? 1뚝 1갑에 이거 구매를 어떻게 했더라? 원키지? 저클릭 그거 그.. 어 M키 오른쪽에 있는거 자 님들 님들 비판이 없음 권총에 님들 2번 눌러 보셈 2번? 2번? 어 뭐임 이거 오 붙어내리고 있어 우와 3번 A 둘차 A 둘차 A가 어딘들 A 왼쪽 우와 너무 많다 야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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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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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더밍을 따라 가죠 더밍을 따라 가죠 더밍을 따라 가죠 자 뒤져 하키찌가 비 사람 없다 설치해 비 사람 없다 설치해 비 왔어 비 왔어 비 왔어 내가 설치할게 내가 설치할게 설치할게 설치해줘 설치해줘 우와 블루소 생성기술을 지어줘 오오 오오 아 나도 보고싶은데 나도 보고싶은데 1분이면 포카안인데 좀 오래 걸림 오케이 오케이 뒤에서 왔나? 요 A 링크에 두 명 있습니다 온다 어 온다 온다 더미노스 밴드 한 명 잡았다 나이스 하나 더! 갔던 길! 더미노스 밴드 앞에! 나이스! 안중 안중 안중! 핀! 핀이 안 찍힌다 가장 같이 끝났다 이겼다 오! 나이스! 이거 아이템 파밍 못하나? 할 수 있음 오 나이스 파밍 가능 오 개쩌나 치체를 파밍 이득 먹은 애가 있더라고 와 4500원 됐어 왼쪽 위에 3800원 나 배를 사야지 어 풀파트로 사시는데? 너 가설할래? 내가 할까? 아니 해 먼저 해 먼저 내가 해 어 나 보고 싶다 아 나 보고 싶다 나도 옆에다 보기만 하면 돼 보기 오오 오오 어 이거 터진다 나 죽은 거 아니야 이거? 하하하하 이빠이 이까진 살겠지? 어떻게 알아요? 오 게임하네 우와 오오 자기다가 오우 씨 왜 따비인데? 아 밑에인데 아 밑에인데 하나짜리 어 뭐야 하초 하나밖에 못 뜨네 걔는 샀다 오 내 패드 어 카우팔 약한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살리는 줄이야 어 어모 중우 어모 중우 어 내 앞에 여기여기여기 어 나 보면 안 되는데 아 둘이구나 링크하나 있어 가다 아 뭐야 아 나왔다 내 앞에 얘 안 나온다 다 잡았다 나이스 다 잡았다 근데 림보님 죽었네 쏙뽀 카우팔 쓰레기 아 이거 탈 사야되네 오 탄 사야됨? 탄 주우네요 그냥 에이 없다 에이 없다 에이 없다 고고고 에이클 푸시 푸시 어 에이클 얘네 뒤로 갔나봐 에이 없다 야 뒤에 왔나보다 왜 안 맞지? 이거 무슨 서던처럼 플레이하냐 잉크로 잉크로 앞에 안 앞에 보는 중 오 우와 차 계단이네 이거 설치 어디다 하는 거지? 여긴가? 예 거기다 하는 거 거기 그 구역이 있어요 오 제가 하고 있어요 님들 걸어버리니까 발소리가 안 났나? 이즈에 안 나 이즈에 안 나 이즈에 안 나 나머지는 이즈에 안 나 발소리 안 나 블림밍 0킬이 됐어 아하하하하하하 그거 어디서 보지? 킬 대신 왜 안 나 보자 이거 이거 피고 4도 다 함라드 되니까 총알 다시 준다 응 총알 다시 준다 에이 쳐도나 또 죽었다 속보 블림밍 지금 다운된 속보나 전진 으아아아아아 도망쳐 도망쳐 아니 내가 잘못봤나? 애가 피가 없었네? 스톡 보로보로보우 으아아아 여기도 왔다 그림밍 살려줘요 어 이사들 개잘한다 뭐야? 아 뭐야 아 님들 저 0킬이라고요 그림밍 옆에 그림밍 저 살려줘야죠 어디가요 우와 옆에 있는데 인성 아 아 저 게임 끝난 줄 알고 안 죽었죠? 여보세요? 아 근데 죽으면 아이템 떨고 죽으면 아이템 떨고 잖아요 아 아이템 떨고는구나 근데 방어그룹을 새로 사야되네 한방이라고? 어 약간 오퍼니까 오퍼 느낌있으니까 풀어졌어야겠다 어 왜 이 중대왕이 와 B 다 B 다 온다 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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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두명 정도 온거 같애요 어 하나도 굴림보 0킬 3대스 대박 슬로우스타일 아 둘밖에 안왔네 쏘리 아니네 뭐야 뭐야 다잡으세요 어떡함 내가 데스한 만큼 잡으시면 볼 겁니다 뭐야 뭐야 끝났어 어 어 어 수비인가 이제? 디펜스? 뭐야 수비인데 우리가 아 그거는 초기하구나 오케이 끔 속보 기절 어수 오른쪽 하나 뭐야 설치되는데? 첫 GO 저 floors 님들 제가 죽어도 될까요? 안돼요 절대 빼기지마 빼기소? 아니 이게 사이트맵 오 오 오 emerge 자 이겼다 불로님 맵 이거 하나에요? 네 엥? 잘 모르겠지만 랩은 이거 하나인 것 같아요. 유출된 자료로 봤을 때 조금씩 늘어나지 않을까. 랩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블루님 다른 랩도 출시해줘요. 아 그거는 개발자님한테 직접 영상으로 메시지 보내시면 될까? 몰라 몰라. 난 마인크래프트에서 총 보드 써 본 듯 잘 모르겠다. 내가 좀 당황이네. 미드 개발. 그건 맞아? 아니 왜 나 없는데? 아 네. 아 너 안 왔잖아. 석겔. 오우 디그리다. 오우. 아니 다 같이 해야지. 왜 없는데 하냐고. 미리미리. 아싸. 내가 잡았다. 우리 뒤. 뛰어왔다. 우리 뒤. 뒤? 어? 피하지. 아싸. 내가 잡았다. 나이스. 우리 다 살았는데? 파밍에. 안 맞네. 속보. 속보. 굴림보 벌써 1킬. 이야. 드디어. 아 밤에 안 돼? 아 전 아껴야겠다. 아 전 아껴야겠다. 감사합니다. 어. 저도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우와. 나 저. 너무 많이 드렸나? 근데 그럼 님은 어떻게 해요? 네? 저는 이제 토미건을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그럼 다음 판에 제가 좀 드릴게요. 저도 그렇습니다. 왜요? 저도. 저도 그렇습니다. 왜요? 아 아닌데? 저 안 받았는데요? 저 안 받았어요. 왜요? 왜요? 자.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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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위 화. 2위 1위. 터치. 터치. 아이고. 도대체. 아 뭐야? 죄송한데. 걸ательно. 저 돈 드리는거 모르는데 여러분? 아 그냥. 그냥 감사한번 드리면 되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면 되나? 이렇게 주는거구나 군림보 제가 돈 더 드릴게요 나쁘지 않네 더 드릴게요 군림보 레전드 9,000 만원이다 만원 군림보 잠시만 골곤이 키라는거 보니깐 저는 권총일때도 잘했어요 과연 이번판도? 군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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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을 정해야겠다 내 앞에 아 이거 설치하는 게임이라고요 아 죄송한데 이거 지금 돈 받아서 피고금을 샀는데 아니 근데 이거 앳답이 너무 세 앳답이 그냥 다 한방이야 팔다리까지 뭐야 A가 또 없어? 레전드 택킥 B 없음 B에 있었어 B롱에 아 뭐야 E점프네 CTO 나이스 뭐야 끝났어요? 이제 어떻게 매칭을 해볼까요? 어떻게 바꿔볼까? 저는 일로 왔습니다 나도 갈래 물론 압도적으로 불리하지만 3대4로? 압도적으로 불리하다냐고 거기 더미노스님 가졌지만 다 가졌지 저 사람이 제일 잘하잖아 6대1에도 질듯 아까 림보 11킬 했어요 별거 없음 어제 발로란트 하는 거 보니까 별거 없음 저 사람 저희 레전드 택틱 한번 하실래요? 그냥 B 들어가서 그냥 쭉 밀어가지고 이제 T 베이스까지 간 다음에 다시 A로 돌아오는 레전드 택틱 너무 좋다 동네 한 바퀴 동네 한 바퀴 동네 한 바퀴 오케이 오케이 동네 잉 올대에 대 capital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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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открыв Oh 뭐라그러노? 여기 계단! 못잡았어! 이제 하나씩 만들어보자 A있어 왔다 왔다 뭐야 더미노스님은 아무것도 없었네 걔는 개쫓았네 양학로였네 양학로 아 그런가요? 아 그런가요? 있네? 왜있지? 왜있지? 어떻게 놀았지? 링크에 하나 아 그래야 권총으로 이겼다 아이씨 나이스 이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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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거 없네 헐 굴리뽕이 권총으로 잡았다 내가 말했잖아 1인칭 별거 없다고 더미니 더미니 진짜 더미니 아까 굴리뽕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더미 이거 양학이였네 더미 양학 전문 더미 양학 전문 더미 양학 전문 근데 이거 재밌다 괜찮긴 한데 진짜 재밌다 근데 좀 6대 6으로 빡빡하게 해보고 싶다 맞아 근데 6대 6으로 해야 될 거 같아 해보니까 밸런스 맞게 별보님 비제이 친구 없어요? 비제이 친구 비제이 친구요? 아 이거 하자고 하면 안 올 거 같기도 하고 이거는 뭔가 아 캐릭터 저그라미 아 거기는 조금 빡센 느낌이구나 냉정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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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